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군입니다 MLB 더쇼 20 로드투더쇼 한국의 차세대 에이스 구창모 키우기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구창모 현재까지 10승 거뒀고요 11승부터 도전해보겠습니다 야 이틀랜타 엄청 잘하나보네 11승 도련 가봅시다 10승 4패 4월 6.9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양키에서 선발주면 제일 안정적이예요 나이스 들어갔다 야 1-2 1-2 나이스 이거 먹혔죠 중견수 그렇지 지숟히 지수 지수 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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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아하 몸쪽 야 끔찍이네 스플리터 그렇지 오 에론 저지 좋아 멋적 좋구요 어 왼쪽? 나이스 잡지? 그래 수비시프트랑 좀 반대로 가긴 했지만 저 정도는 잡아줘야죠 그렇지 나이스 와 확실히 고석이랑 좀 다른게 직구보다는 변화구 위주로 해서 좋은 코스로 해서 꽉 차게 던져서 잡아야죠 고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뭐 속도로 눌러버리니까 대선에 Cutting it in. From the final out of the inning. Ball set for the start of the inning and up next it's the left handed power threat Matt Adams. First pitch of the inning is taken low and away for a ball. It's 1-0. That evens it up 1-1. 오우 이구 수습이 좋다. 르메이유인가? 르메이유 아닌가? 왼쪽 좋구요 오우 슈트였는데 다행이다 오우 좋아요 깔끔하게 삶에 조리합니다 아 타선 너무 침묵인데? 나이스 슬라이드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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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hammad 아깐쪽 좋아요 제곱 조금이나 뒤나면 금랑 끝이기 때문에 아 아 이거 좀 아쉽네 또 스트라이크에서 다 아 아 오 잡았어 이루스 푸시한 중전한테 1신점 하는줄 알았다 멍청하나 붙여 오 다행이다 에론조치 좋아 타손 뭐하냐 좋아 재구를 쓴거야돼 스트라이크 타는데 스프리터 가자 오 아 이루스 푸래 스프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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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느낌 뭐지 점점 한번 스프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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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스프리터 은 스프리터 스프리터 야, 이거 커트해? 그렇지, 정달. 나이스. 오, 다행이다. 아, 왜 이렇게... 상급팬츠도 장난 아니네. 잘 떨린다, 이거. 나이스. 형. 왜 안... 아, 잡을 수 없는 코스야? 나이스. 이거는 진짜 잡아라. 와, 와! 그리고 첫번째 판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다시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러널드 쿠니야. 마지막을 도전해 주셨을 때. 꼭, 맞고. 1, 0. 오. 오, 다행이다. 아, 넷. 아, 넷. 틀란타가 양키스보다는 지금 앞서잖아요. 양키스가 디비전 1등인데 그런거 보면 신용이 좋네 잘 지내야지 확실히 나이스 먹혔어 굿샷 좋아 2점 3점 좋아좋아 굿샷고만 잘 던져주면 됩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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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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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차라리 점프하지 말지 아 얘가 몸쪽 근처 보겠구나 그렇지 삼진이 6개째 좋아요 야 팔에까지 무실자 어? 9회에도? 안 봉쇠하라는가? 잘하는가? 안 봉쇠하네 아 바꾸네 체드근 와 체드근 진짜 쓰레기네 저거 뭐한 놈이야 저거 와 이렇게 또 승리가 날아가네 다 잘 던져놓고 아 근데 양키스 타선을 너무 못하네 렌트근 배드근 자 다음은 다음은 탬파베이 랜슨이랑은 경기가 처음인가? 아니구나 다섯 경기 정도 차이 나네요 랜든 맥케이 열세용기 72패 어 방어 회분 좋네 애들이 점수를 너무 못해 양키스 와 보스턴 반경기 차고 따라하고 있어 빨리 던져 다행이다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우 다행이다 실정하는 줄 알았어 나이스 3번수 좋군요 오우 나이스 오우 1회 우실점으로 막아내네 아아 거기서 하나만 쳐주지 아아 거기서 하나만 쳐주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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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멘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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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타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바꿔요 오우 오우 그렇지 이 병사 지멘초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오우 3번수 수비 좋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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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더 몸쪽 잘 붙였다 계속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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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일단 피칭 내용은 되게 좋은데 그렇지 흐흐흐 흐흐흐 이거 9보이트 하... 이게 참 앤시스로 오면 승리 투수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원피탈 좋아요 어 아 이를 땐 또 기프트 안 거는거지 조심해야지 그렇지 병살 우리도 아슬아슬했다 사실 르메이유야 슬라이더 좋죠 좋아 와 아 그렇지 어 어 뭐냐 그렇지 나이스 좋다 아 이렇게 공격력 참 애들 오 지멘초이 두번째 대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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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컵을 하나 가자 그렇지 좋구요 그렇지 오 방해다 아 저 위치에 슬라이더 넣는게 쉽지가 않은데 오 아 아 스윙이나 샷 헷 다운 그 코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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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 뭐야 좋아 싹쓸이기보다 좋다 근데 좀 오래 던지는 또 마지막에는 주자 몰아넣어내라서 또 패전수대기 할거봐 아, 목격되네 그렇지 지이 삼십 녀석겠지 투스트리 투스트리 아, 오 실튜였는데 다행이다 그렇지, 잘가 다행이다 먹혔죠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도 거의 2회까지 던질 수 있는거 다행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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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올려 아 이러다 또 패전투수 된다고 너무 잘 던져도 문제야 아이고 저게 메이저리어가 할 짓이야? 아 미스 저거 뭐냐 쿠퍼? 아 다행이다 그래도 11승 성공했네요 4경기 차 있는지 템파라 12승 갑시다 우창호 멍적초구 좋구요 4경기 차 2경기 차 4경기 차 크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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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 Coach Keith 크로치 크로치 어, 어우, 다행이다. 시프트 걸려있었어. 푸트 스트라이크가 좋고. 나이스. 오, 노시모 토치 추워. 오우, 위험했다. 제구 게이지를 맞췄는데도 오히려 더 이시같이 가네. 와우, 제대로 치네. 오, 이번에는 지멘초이가 안보이네. 오. 아, 쟤 또 저거. 이상한 짓거리는 저거. 점프. 아, 최지망이다. 오. 지멘 도와줘, 지멘. 그렇지. 오. 아, 아. 구창구가 그냥 잡은거 있어. 나 땅볼인줄 알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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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한점. 두점. 좋아, 좋아. 야, 심판 대놓고 이거, 마지막에 오신. 도움만 받았네 어우 초지용 완전 땡큐 오우 좋아 싶다 스트라이크 존 후에 잘 던졌었는데 그렇지 1루 1루 좋아요 1루스 잡아서 니가 가야지 구청 오길 기다리지 말고 니가 가라 4루스 잡으면 스즈오네 9 게임 아 나 그거야 아 나 그래 9 게임 그것도 좋고 그 치킨을 잘 보여 나 그치 2-0 3-0 3-0 3-0 3-0 2-1 2-1 1 out 1 out 1 run 그렇지 내가 잡기 그렇지 이대 못 믿어 그렇지 그렇지 어우 와우 4대0 어우 지맨초이 나이 파이프 나이 나이 정확한 저런 적극적인 수비 아주 좋아요 아 몸쪽 제대로 들어가는데 슬라이더 저거는 제가 잘 쳤어 오해인데 이러지 말자 창마 아 오 이루 아하 오 장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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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못 뛰었죠 나이스 아 지멘초이에게 또 흥넛 맞으면 안되는데 나이스 지멘초이 계속 도와주고 있어 나이스 지멘 아직 그만 올려 아 6회까지만 하면 되지 몇 회를 혹사시키는 것들 계속 정신 해줄까봐 지금 불안불안해 죽겠는데 아 아 이럴 줄 알았다 진작 바꾸라고 멍청이더라 아 오 좋아 야 삼루탄이 점점 높네 그렇지 아 12승 성공 양키스 선두 유지하고 있고요 2등인 보스턴과 반경기 차입니다 구창모 다승으로는 현재 공동 5위에요 선두는 16승이어서 4경기 아 4승차입니다 ERA는 8위네요 네 그래도 2.96도 나쁜건 아니야 절대 이닝 던진 수도 6위로 많이 올랐어요 아 7위가 류현진이네 류현진보다 앞서있어요 4-4-9 허용능력은 또 1등이네요 우리 구창모 구창모 세번째로 올라갔네요 게리콜 8승 7패 구창모가 더 좋아야되는게 정상이긴 한데 오버롤이 워낙 게리콜에 좋아서 그런거 같고 세베리노 7승 8패 역시 별로입니다 그 다음 구창모 12승 4패고 팩스턴도 9위고 케일러 스미스 오 얘가 오히려 더 잘하네 10승 4패면 다나카는 뭐 이미 내려앉았네요 자 MLB 더쇼 20 로드투더쇼 책창모 키위 오늘 12승까지 성공했구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